이거는 이제 갈릭소스에다가 넣은 거 어떻게 넣어있어? 네 넣어있어 그치?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알도 없고 가리비가 너무 비싸요 일본산 가리비 보통 킬로 얼마 하는 줄 알아요? 한 17,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자 200g 잡고 한 마리 얼마입니까? 어 나는 요 분해 풀가동 어? 17,000원 3,400원 정도입니다 하나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초밥 한 피스로 코스로 계산하면 저희 업장에서는 쓰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완시장을 찾아갔는데 혹시 홍가리비를 아세요? 요거를 구해왔어 요거 요거는 킬로에 얼마냐? 현타와 현타오는데 웃어 5kg에 25,000원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많이들 안 사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작아서 작아서 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맛은 이게 훨씬 좋아요 단맛은 가리비 중에서 1등 그 다음에 호방한 맛 깔끔한 맛 그건 이제 일상 가리비가 일단 사이즈가 있고 입안에 꽉 차는 맛 그리고 좀 깔끔해요 얘는 근데 단맛으로 봤을 땐 얘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얘로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드시는 게 뭐죠? 찜 아니면 구이죠 그리고 뭐 탕끄레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청양고추랑 무 좀 썰어놓고 그래서 얘는 단점이 겉을 브러쉬 아니면 이렇게 손질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따개비라든지 그리고 이물질이 좀 많이 붙어 있어서 지저분해요 얘가 컵메뉴 그래서 이 세척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보시면은 불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를 꼭 세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리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단맛을 되게 좋아한다 그럼 5분을 찌시면 돼요 5분찌고 2분 뜸을 들이시면 되고 좀 완전히 익은 거를 좋아하시는 단맛이 좀 빠져도 나는 완전히 익은 게 좋다 그럼 7분을 찌시고 2분을 뜸을 들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업장 기준이니까 완전히 익혀나가는 걸 선호해요 7분을 익히고 2분 뜸을 들입니다 우리도 이걸 안 썼는데 왜 쓰게 됐죠? 굴의 그 노로바이러스에 그 이제 공포에 이제 좀 시달려가지고 제가 걸려가지고 혜빈이랑 안 걸렸죠? 그 왜 김치 담가온 거 안 드셨나요? 유독 잘 피해 가요 이런 거를 공동체 의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좀 많이 해요 어디가? 니 티버려! 니 티버려!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 여기다 넣고 쪄주겠습니다 우리 채널의 모토가 뭐죠? 요리로 여자친구를 만들자 우리 채널의 컨셉 중의 하나가 뭡니까? 굉장히 쉽게 하죠 네 어려운 거 싫어하죠? 막 가리비 치즈버터구이 막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비율 좋아하시잖아 또 비율 안 알려주면 또 댓글창에 또 달린다고 야 비율 어떻게 돼? 몇 그램이야? 마요네즈 이런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마요네즈 1 밤마늘 0.5 설탕 1분의 1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후추 요정도 자 여기서 이제 집에 레몬이나 라임이나 우리집은 없어요 업장에서 넣습니다 미림이나 라임이나 레몬즙 있으면 여기다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섞어서 이 소스가 보시면 좀 약간 의구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때요? 우리 새우 갈릭에 들어가는 소스예요 아하 맛있죠? 이거 맛있죠? 이거 어디에도 잘 어울려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스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모든 요리 위에다가 토핑해서 토치로 한 번만 지지면 끝이에요 얘는 저희가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주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앞에서 이제 한결 시장님이 뭐를 하고 있나 봤거든요 초밥을 주더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가게에 도둑놈이 많습니다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지금 오늘도 안 하고 사다 달라고 해갖고 제가 구해왔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 가게를 차리기 전에 모든 리스크를 여기서 정리하고 갈 취지로 해가지고 모든 걸 여기서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사달라고 해갖고 7분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찜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4명이잖아요 하나씩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비교비교 비교비교 어 아 또 먹으려고 또 옆에서 다 이렇게 해서 별거 없는데 자 한 분씩 우리 혜빈이부터 네 일반 그냥 찜입니다 오 달죠? 확실한데 한 5분 쪘을 때 단맛이 훨씬 낫죠? 살짝 덜 익었을 때 단맛이 촉촉하게 다 드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으 죽인다 죽여 음 괜찮죠? 애들이 해주면 좋아할 것 같죠? 시작 시장님! 제일 작은 걸로 줄게요. 이거는 그냥 찐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냥 찐거. 저쪽을 봐야죠. 맛있다 진짜. 달죠? 일본산 가리비보다 단맛은 훨씬 더 있죠. 자 이게 제철이 늦가을. 10월 말부터 아마 출하가 될 거야. 양식이야. 3월, 4월까지는 나오고 이거 나오다가 이제 비단가리비 나오지. 비단가리비는 단가가 확 비싸죠. 그래서 겨울에 드시려면 이걸 드시는 게 좋고 이게 처음 출하가 됐을 때 아마 가격이 쌀 거야. 그때 드시는 거를 좀 강추해. 어때? 맛있는데 저는 그냥 먹는 거 같아요. 가. 자. 이게 근데 생각보다 알이 작아도 뚱뚱하지? 그래갖고 안에 꽉 차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괜찮죠 진짜? 네. 어린아이들 집에. 아기들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가게에 여자가 있죠? 자 예림씨! 자 이건 그냥 찐 거. 그냥 찐 거. 그냥 찐 거. 아니 하나 더. 비교해야 돼. 비교해야 돼. 이거는 이제 갈릭소스에다가 한 거. 어떤 게 더 맛있어? 어떤 게 더 맛있어? 그치? 자 보십시오. 진짜 이미 늙었어요 이제. 늙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혜빈씨가 어떤 게 더 맛있었나요? 저는 그냥이. 그냥이 맛있었는데 이게 훨씬 맛있다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고요. 역시 이 세대를 아우르는 그게 돼있어요. 가세요. 자. 자연스러운 단맛이 이런 거. 뭐가 더 맛있어. 그냥이 더 맛있어. 하하하하하하 이리 와. 오늘이. 간다. 진짜 간다. 내가 먹어볼게. 하하하하. 우와 가득 차네. 어? 아! 달아와! 아 가리비는 일산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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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홍가리비 였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면 시즌이 아웃 되니까 인터넷 판매도 하니까요. 집으로 오니까 손질하기 쉽고 해드시기 쉬우니까 간단한 레시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드시죠. 자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하나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야 가 저희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